두리안 과자 두리안 과자 두리안 과자 나는 과자 말고 과일 먹고 싶어 과일 두리안 안 좋아해 응 알아 그래서 차라리 과일 먹으면 더 맛있어 그지? 맛은 두리안 맛하고 똑같아 저게 두리안 그 가스맛 비슷한 맛 나 네 우리 와사가 저한테 너무 많이 먹여요 말하고 있어도 막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고 계속 넣으려고 그럽니다 안 먹으니까 삐질려고 해갖고 먹었습니다 삐지다 You understand 삐지다 삐져 이거 이거 I don't eat 그치 그래서 먹었어 배불러 배불러 이쁘다 이쁘다 지금 이제 기찻길로 다 왔습니다 여기 기찻길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기차 오는 시간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아마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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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a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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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그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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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려. 기차 걸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자리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저 딴 데 가야 돼. 못 봐. 기차 못 봐. 그래. 제일 좋은 자리야. 우산이 이름은 롬호. 여기는 괜찮은데? 빨간색. 레드. 아, 저기 안에 서면 되죠? 지금 이제 기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천천히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위험하기 때문에 기차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혹시나 인사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천천히 지나가고 저 앞에 보면 역사에서 단속하는 사람들 나와서 사람들 밖으로 못 나오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다 피신하라고 위험하면 호각도 불고 그렇게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차가 들어옵니다. 오케이. 아니야. 봐봐. 봐봐. 매우 가까이 지나갑니다. 이게 진짜 거의 합병도 안 되는 거리예요. 이 안전선이 그려진 데가 진짜로 한 20cm, 30c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전선 밖으로 나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저장하는 게 좋죠? 간다. 내가 이 안전한다는 보충이 ㅁㅊㅊㅊㄱㅊ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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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 이제 지나갑니다. 겨운 사진이야. 여보 태그픽쳐 이자를 뒤에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기자 지나가자마자 모두 또 천막을 틉니다 문막 천막을 틉니다 울려크림 촤네타운 근처인데 어쨌든 밤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엄청 사람 많아 여와란 가면 어 정말 예쁜 여자들 많이 있어요 호텔? 여와란 호텔? 체이나타운? 체이나타운? 그래 차이나타운 여러개 있어 거기 그래 여기는 여와란 그러니까 여기도 차이나타운 여기도 차이나타운 있잖아 둘다 차이나타운 여기 체이나타운 여기는 크롭 앤바 여기는 호텔 길 이름 여와란 로드로 하시면 예쁜 여자들 만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왜 알아? 언제 봐요? 그때 일회원 갔잖아 리오하고 다 같이 갔잖아 우리 밤에 리오하고 우리하고 집 갔나 안 갔나 잘 기억 안 나 근데 우리 둘이랑 리오하고 피고 갔어 나 기억해 그래 언제 여자 갔어 이렇게 질투가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어 여보 그게 너무 많아 사람이 내가 앞에 안 보면 부딪혀 그러니까 앞에 봐야 돼 근데 앞에 본 사람이 여자야 그래 그래 다 예쁜데 어떡해 안 보여 안 봐요 안 봐요 아니 코트와이 오케이 말까? 오케이 여기는 안 예뻐? 여기는 안 예뻐요 와사만 예쁘고 여기서는 예쁜 여자는 없어 여기는 와사만 예뻐요 여와란 로드 가고 싶어? 아니 나는 안 가도 되지 와사 있잖아 나는 안 가도 되는데 이거 보는 사람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지 진짜 여와란 로드는 예쁜 여자만 여와란 로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와란 로드 예쁜 여자 진짜 많아요 근데 꼭 밤에 가야 돼요 낮에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밤에 가야 돼 사람은? 네 남자 사람은? 남자는 키 작아 아니 봤어 남자는 가끔 예군격인 한 명씩 보이고 대부분 중국 사람 대부분 그리고 키 작아 그런 사람들은 키도 작고 한국 사람보다 못생겼어 그러니까 웬만한 한국 사람이 못생겼어 내가 볼 땐 한국 사람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면 좀 눈에 띄어 한국 사람이 가면 거기 외국 사람 만나기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 태국말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태국? 남자? 여자 남자는 신경 안 쓴다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했어 애기 낳았어 그 얘기 태국말 잘 못하는 사람 가끔 있어 그냥 중국 말만 해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중국 말만 해줘 태국은 내가 여기 있는 래오칸 래오칸 방롱푸 허진탕人街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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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이름이 암파와 암파와 강 이름 리버 이 강 이름은 암파바라고 합니다. 여기도 아까 거기 똑같이 담넌사도하고 똑같이 이곳은 아직 현지인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카페라고 합니다. 이 강변에 카페가 있고요. 안에는 내부가 이렇습니다. 잘 꾸며놨네요. 여보, 뭐 먹을까? 시원한 거 먹자, 시원한 거. 카페가 예쁘다. 카페가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오면 이렇게 꾸며진 곳이 있어요. 무슨 웨딩 예식장처럼 이렇게 큰 문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들어서 괜찮아요. 여기는 그냥 거기다 땅땅땅땅 들어가자 닮는사도옥 보다 여기가 더 예쁘다 응 닮는사도옥 그지? 맞아? 맞아 닮는사도옥 안가고 여기만 더 편한 것 같아 여기가 더 예쁘고 더 가깝고 여기는 외국인도 별로 없어 몰라요 외국인 없어 태국 사람 같아 태국 사람 아니야? 태국 사람 아니야? 태국 사람? 태국 사람? 남편?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댑니다 왜요? 맛있어 망고 이거 망고 초코 너무 맛있어 진짜 여보 초코 원래 맛있잖아 진짜 여기 가면 스몰 응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아이스크림이 꽤 맛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대박 왜그랬어 왜그랬어 응? 왓사 왜그랬어 베이비? 태국 찾아보면 예쁜데 너무 많아 응? 태국 예쁜 곳이 많아 태국 다일랜드 응 카페? 응 카페든 뭐 저런 바다든 강이든 다 맞아 응 근데 스타벅스 있어도 태국 사람 스타벅스 잘 안 가고 카페 아마존 많이 가 여기 태국 사람 거의 아마존 맛인데 얼마씩 있고 그것도 아마존 아마존 살 아 몽고미 피? 응 피치 음 피치 복숭아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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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피 타일랜드 스펙 피 피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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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피치 한국말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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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국말 가끔 언어 잘 안 통해도 재밌어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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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I love you 방콕에 있잖아 큰 거 큰 거 그네 자오징차 그래 자오징차 그거잖아 샤오징차 아니에요 저 밖에 천 두 개 묶어놓은 거 저걸 뭐 제가 그네라고 그랬거든요 태국말로는 샤오징차 커튼 그네데 그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커튼이랍니다 커튼 샤오징차 아니에요 커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작고 이렇게 샤오징차 아니에요 하하하 하하하 오늘 이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아니라 쪼인 투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예약을 해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또 기대되신다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